이거 한번 가볼게요 리프레시 한번 해보면 안되냐고? 아 리프레시 눌러야돼? 아니꼬? 잠깐만 이상한거 뜬다 뭐지? 뭐야 어딨지 열쇠? 숨겨놨나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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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저기 빨간색 저거 보이시나요? 저거 좀 시상한데? 뭐야? 제목 한번 볼까요? 더... 파우치 인 아워 패턴스 패턴 뭔가 패턴이 다르다 저쪽 좀 다른데? 여기 이거 보면 이 중에서 패턴이 다른게 있나봐 이 상자 중에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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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은데? 어디어디? 어디어디? 뭐 어디 긴게 있어 오른쪽 아래?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야 나는 파란색 상자 보고 있었는데 여기 창문이 길어 속았다 이씨 나는 창문이 어디가 다른가 4개가 아닌게 있나 그랬는데 창문이 달라 창문이 속았네 이번엔 창문인가? 아냐 이번에는 저기 파란색 상자 상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봐봐 창문 긴건 없어 이번엔 그쵸? 이번엔 상자 중에서 뭔가 다른게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상자를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 마리오 메이커 특성 어? 여기 좀 다르다 뭐야 더 긴거잖아 길게 만들었구나 마리오 특성상 이 상자 패턴을 바꿀 수는 없는데 길게 만들면 달라지지 좋았다 이건 뭐야 뭐지? 일본어인가? 속드리고 이따 올라가 볼까요 아 저기 저기 물음표 있다 물음표 왜 이렇게 많아 아하 쳐가지고 다 내려오게 만드는 건가 본데 어허 어허 쓰읍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이거? 쓰읍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어허 좋습니다 일단 다 내려봐 다 내려보면 뭔가 있겠지 다 내렸습니다 뭔가 다른게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오 쓰읍 잘 찾아보십쇼 여기네 여기 네모 있네요 맞네요 여기만 딱 네모에요 그쵸? 아주 간단하구만 역시 이진한이도야 저의 내 집걸 따라갈 수는 없고 뭐야 이것도 막아놨죠 여기? 일단 밑에 다른거 한번 볼까요? 창문 다 똑같고 다 똑같고 다 똑같애 이거 막아놓은게 수상한데 뭐 다른게 있나요? 기둥 오른쪽? 뭐야 이런거 어떻게 다르냐 여기만 기둥이 있는데? 그쵸? 여기 왼쪽엔 없죠 스피드로 가야되나? 저거 기둥 그림 어떻게 다르게 했지? 완전 승은 그림 잡기네 이거 이거 또 뭐야 이번에는 여기 여기가 뭐 튀어나왔다 진짜네 좋습니다 간단간단 캠에 김 붙었다구? 어? 저기 왜 김 붙었지? 일단 중간 세이브 잠깐만 이거 보고 계셈 어때요? 없어졌죠? 자 여기도 열쇠를 먹고 오는건데 왜 문이 있지? 아하 리셋하는데? 왜 리셋하게 내놨지? 문에 들어가면 리셋되는거야 혼민이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는거고 자 뭐가 다른게 있나 봅시다 일단은 받침대 밑에 여기만 하면 받침대가 없는데 꿀렁 어? 뭐고 떨어진다 꽃 떨어져 지금? 꽃만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더 있나? 다시 들여다 나와보자 어우 씨 깜짝이야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? 엄마 엄마 죽어요? 꽃 줘 꽃 줘 야 어떻게 쿠파가 나왔지? 대단하구만 30발 정도 맞으면 죽었던 걸로 오케이 까단 좋았다 어? 뭐지? 다 왔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지? 보너스 3개 있다는 건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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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즐거운 숨은 그립 찾기였네요 너무나 쉬웠다 보너스 3개 먹고 뭐야 요시까지? 달다 달아 달다 달아 좋았다 이진아이 돌아 몸 좀 풀고 노말 익스퍼트 이런 순서대로 갈게요 순진무고한 친구들이 조나단 조나단이 만든 맵이었어 나 6분이나 걸렸잖아 나 6분이나 걸렸잖아 흐흐흐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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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성장 감사합니다.